절약하다. 절차를 생략하다. 우리는 당분간 돈을 절약해야 해요. 그래서 플로리다 여행을 위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을 아껴야 합니다. 이번 달에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을 아껴야 합니다. 보안시설에 대한 경비를 줄이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 아닙니다. 악성 부채 그 회사는 막대한 양의 악성 부채로 인해 부도가 났습니다. 악성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불 연체는 악성 채무와 거의 같은 것입니다. 백지수표 완전한 자유 할아버지께서 대학 등록금을 내라고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 팀은 CEO로부터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자유재량을 얻었다 해도 그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돈 그 차는 꽤 비쌌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 집은 너무 비싸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진짜 실크입니다. 굉장히 비쌀 것 같아요. 1억 천금 당신은 그 사업으로는 2억 천금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You cannot make a quick buck from the business. Having a yard sale is an easy way to make a quick buck. 중고 판매를 하는 것은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Having a yard sale is an easy way to make a quick buck. I am looking for a business professional, not a quick buck artist. 저는 1억 천금을 노리는 사기꾼이 아닌 사업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I am looking for a business professional, not a quick buck artist. Easy money 쉽게 번 돈 Many people think YouTube is the way to make easy money. You must remember that there is no easy money to be earned. 쉽게 벌 수 있는 돈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You must remember that there is no easy money to be earned. People buy lotteries to make easy money. People buy lotteries to make easy money. Funny money 수상한 돈, 위조 지폐 He was caught trying to pay with funny money. He was caught trying to pay with funny money. 그는 위조 지폐로 지불하려다가 잡혔습니다. He was caught trying to pay with funny money. 그 많은 수상한 돈들을 어디서 구했어요? 이 모든 것이 의폐 사기극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금 나는 그 중고차를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요즘에는 많은 가게들이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지불 방법이 없으시면 현금으로 내셔도 됩니다. 어렵게 번 돈 왜 힘들게 번 돈을 헛되어 있으려고 해요? 저금을 많이 할수록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을 더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비를 지불하기 위해 우리가 힘들게 번 돈이 필요합니다. 양호한 상태 저는 10년 전에 차를 샀지만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콘도는 아주 좋은 상태로 보여서 우리는 그것을 사기로 했습니다. 요즘 상태가 좋은 오래된 레코드 팬들이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소송해서 이겼습니다. 돈이 최고죠. 돈이 가장 좋은 변호사 1의 2면을 보도록 하죠.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운동을 더 많이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립하다. 당신이 자립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휴가는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 여행입니다. 파트타임 학생으로서 저는 어쨌든 자립해서 대학을 다녔습니다. 의지하다. 믿다. 당신이 돈이 필요할 때 저에게 기대세요. 저는 큰 오빠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는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역회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값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부담하는 것을 잘 사용하여 보겠습니다. 값을 수 있습니다. 값을 수 있습니다. 값을 수 있습니다. 전역 식사를 함께 부담하죠. 값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여동생에게 줄 결혼선물에 제가 조금 보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사기 위해 매달 일정 액수의 돈을 모읍니다 장부를 조작하다 알고보니 그 회사는 오랫동안 장부를 조작해 왔습니다 그 임원은 장부를 조작한 것이 알려져 이사회는 그를 해고했습니다 그들의 회계사는 분식 회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여유자금 저는 지금 여유자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하와이 여행에 여가 시간과 여유돈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여유돈이 별로 없습니다 제 의견을 말해도 될까요? 이벤트 마지막에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전 가짜인 그들의 계략은 완전 사기입니다 저는 그가 팔고 있는 롤렉스 시계들이 짝퉁이라는 것을 압니다 대통령의 눈물 어린 연설은 사기였습니다 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멋져 보이다 오늘 저녁 당신 아주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살이 많이 빠져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신감에 넘칠 때 여러분은 자신이 멋지게 느껴질 것입니다 행기ям ocоне 자신감에 못하니까 놀자면 하나인데 아멘 잠깐만 makes perfect